아이 페이버릿!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입니다! 멤버들 각자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버릿에서 기럽지와 흰 피부를 맡고 있는 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버릿에서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세 번 보고 싶은 세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페이버릿의 댄스 담당 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수능을 치른 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막내 아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버릿 리더 가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이가 수능 얘기해서 그런데 혹시 여기 어제 수능 시험군 수험생분 있으신가요? 네! 수험생분? 잘 보셨나요? 잘 봤을 겁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수험생분? 혹시 어제 수능을 치렀다? 아... 수능 공부하느라 해보셨을 텐데 저희 보면서 힘내고 가세요 우와! 네! 오늘은 저희가 오늘 다양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커버곡 두 곡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부산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bay